안녕하세요 독일 노아맘입니다 오늘은 독일 노아맘의 일요일 일상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부터 밀린 살림 그리고 아파트 없는 아기자기한 저희 동네 구석구석 보여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최고 처음 하면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커피들고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너무 상쾌해요 커피맛이 너무 좋고요 빨래요 빨래요 햇빛을 쨍쨍하게 말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 일요일 동네 산보 갑니다 매일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저기 위에 근데 오늘은 다른 쪽 방향으로 가볼 거예요 오 지산 현재 차량 받아놨어요 제 친구 집 지나갑니다 제 친구 집입니다 너무 한적한 독일 동네 이렇게 이쁜 집도 있습니다 제 또 다른 친구 페루 친구 오늘은 집에 없어요 등산 갔거든요 집고 보고 그리고 제 다른 친구 보고 두 쌍이 등산에 가서 없습니다 이 집 어? 있나? 문 열려있네 문 열려있네요 두 쌍이 등산에 가서 없습니다 오! 샤맘마 진짜 구리네 진짜 플란체 이건 호떼씨 아! 이건 호떼씨 근데 이 마늘은 아직도 많아요 3개 오! 네! 마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어디 딴 도시에서 방문객이 오면 꼭 보여주는 동네 구경이랍니다 신생주택이요 새로 지은 집들 저기 동네 이렇게 제 그림자 제 그림자 일요일 하루 일상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일요일 하루 일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르르 토막 쪽 가도 이렇게 오르르 토막 쪽 가도 이렇게 아! 아!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저기 맞은편 두 노란집 중 하나가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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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